사람이 자기 보고싶은 것만 보다보니까 이런 신기한걸 또 안보고 지나갔구나 물어보지고 났지? 도낫 웨이스트워터 물 절약하라구요 수도 분수 쪼리모 파운덴이라 그러더라 안에도 있더라 이런게 세상에 여기는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 정도 되었구요 여기는 큐르키에 큐르키에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있는 큐르키에 아 이스탄불에 있는 큐르키에 있는 이스탄불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는 그랜드 바자르 그랜드 바자르 되겠습니다 이야 향초 아니 비누 저런 비누 비누 맞나? 목걸이 팔찌팔찌 시계 시계 항상 시계를 한번 쟤돌아 안해봐가지고 한번 고급 시계를 강차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우 이쁘다 이거 좋아 이거 야 야 야 이거 좀 봐 우와 여기 사진 찍어줍니다 야 야 조명집인데 오모하리에서 눈을 떼질 못하겠네 네 네 기둥 사이로 이런 또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구요 오늘 아침에 한번씩 여기 터키시티 터키 차가 땡겼는데 오늘 아침에 많이 마셨어요 아침마다 주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티 아니고 뭐 이렇게 국하고 빵하고 아침에는 티하고 같이 주더라구요 두 잔씩 더 마셨어 달달하게 설탕 듬뿍듬뿍 넣어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러야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러야지 다양한 거 경험합니다 양탄자 카페트 가게군요 이런 조명 가게가 많습니다 조명 가게 눈을 사로잡는 조명 가게들 예쁘다 이거 봐봐 안에 네 별천지다 별천지 슬슬 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지 못하겠네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 어디쯤일까요 그랜드 바자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네 가격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 여성돈들 오면 눈 돌아갈듯 여기도 그렇구요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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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